너를 만나기 전엔 그저 보수할 것 없던 날 안녕하세요 애틀란트 한국엄마 애틀마입니다. 오늘의 방탄수단은 미국의 유명한 팝가수 맥스와 우우주 최강 보이밴드 방탄소년단 슈가가 부른 블루베리 아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영어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팝송도 듣지도 않았었거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도 BTS 때문에 듣게 되고 보게 된 거고요. KBS 뉴스도 BTS가 나온다 그래서 정말 지키고 보게 된 거고요. 지금 BTS가 밀보드 핫100 1위에 2주째 1위를 하고 지금 3주차는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좋은 성적으로 고공행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곡은 가수 맥스가 자신의 와이프 에밀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만든 곡이래요. 거기에 또 우리 슈가가 한국말로 랩을 한 게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참 감동스럽게도 이거를 실제로 결혼 선언서, 혼인 서약서라고 하나요? 그걸로 같이 읽었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말을 정확히 잘 모르니까 그 의미를 해석해서 최대한 그 느낌을 살려서 읽고 또 그거를 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내 그림자를 가른 한 줄기 빛 어둡기만한 내 삶을 뒤집어 넣은 너 슈가가 랩을 한국말로 한 게 처음은 아니지만 한국말로 랩을 한 게 노래에 들어가 있고 또 그게 그대로 자막으로 나온다는 게 참 감동적이었어요. 랩을 맥스와 와이프 에밀리가 한국말을 배워서 그대로 립싱크를 한 거예요. 속도를 늦춰서 보시면 정말 너무너무 정확하게 입모양을 하더라고요. 한두 번 해서 된 건 아닌 것 같고 정말 연습을 많이 하고 그 느낌을 심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보잘것 없담나. 그전 내 삶은 다 하루를 대충 때우기에 급급했었잖아. 우리의 낮, 우리의 밤, 그래 우리의 삶. 그 가사 마지막 부분에 You are my light 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아미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아는 아미들은 이걸로 너무 많은 위로를 받고 우리의 낮, 우리의 밤, 그래 우리의 삶. You are my light. 서로를 지탱하는 법, 서로의 탓. 이 글 자체가 랩 자체가 그 부부를 위해서 써준 글이긴 하지만 이 아미들은 아미와 BTS의 어떤 커넥션을 위해서 써준 거다. 아미와 BTS에 대해서 써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사실 저는 9월 15일이 결혼기념일이에요. 올해가 24주년 차. 저는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이런 것도 따지지 않는 사람인데 올해는 되게 다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사실 이 랩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내년이면 25주년이잖아요. 또 25년이 지났을 때 50년, 결혼기념일 50주년이 되었을 때도 저는 방탄의 노래를 듣고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5년, 50년 결혼기념일 그리고 또 25년 75회 결혼기념일에도 우리 방탄의 너무 오래 사나? 방탄의 노래를 듣고 행복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도 제가 25년 뒤에도 내 50주년 결혼기념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기를 같이 기원해 주세요. 너무 욕심이 큰가요? 사실 이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이 부부처럼 이렇게 애틋함은 사실 이렇게 25년이 되면 느낄 수가 없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연인, 저런 부부로 살고 싶어라고 소망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50대가 되면 정말 동지혜로 산다고 하잖아요. 아이들 같이 키우느라고 힘들었고 또 삶을 살아가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동지혜로 좀 더 따뜻하게 서로 토닥거리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BTS 너무 좋아요. 10대, 20대들은 자신의 연인으로 생각하고 좋아할 수도 있겠는데 저희 같이 50대가 지나가다 보면 사랑하는 조카, 또 어디 숨어있는 아들을 보는 듯한 그런 기쁜 마음으로 보게 되거든요. 앞으로 25년 뒤에 중년이 되어 있을 중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BTS를 정말 너무나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저의 노년이 됐으면 우리 중년 아미들의 행복한 노년을 우리 BTS를 바라보면서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해봅니다. 지난 영상 제가 가게에서 화질도 안 좋고 너무 부끄럽게 찍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감사의 댓글을 남겨주시고 또 개인 메일도 주시고 너무 제가 진짜 감동을 받아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앞으로 방탄수다 우리 자주자주 떨어요. 감사합니다. 애틀란 탕국엄마 애틀맘이었습니다.